가사상의 스토리 아이 좀 와봐 지금 장례식에 그런 옷 입고 갈거야? 아 이 옷이 뭐 어때서 그래? 내 말 좀 들어 자 이 옷 입어봐 이 옷도 있어 어때 따뜻하고 좋잖아 아 참 귀찮게 빨리 가자 그냥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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